괜찮아요? 괜찮아요? 생각 좀 하려고 제가 자 음식물은 X2 이 느낌은 내 생각 오 야! 두 개! 오 쨍! 오 맨! 에피소드 두 개. 에피소드 두 개. 맨! 아 이거 이거 이거는.. 이거는 내 나의 퀴가 아니라니까. 아! 안 봐는데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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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집안에 무서워야 할까? 이렇게 나가면 들어야 할까? 어, 집안에 무서워야 할까? 이렇게 나가면 들어야 할까? 아, 진짜. 방향이 문제였던 거예요. 오, 형 처성물이네. 야, 초콜릿 타시다. 와, 진짜 초콜릿. 시누이가 달렸어. 시작! 왜 안 해요? 어! 지금 맞기 때문에 맞자면 돼요? 위에 자르는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안 맞아도 돼. 분명히 안 맞아도 되잖아. 진짜 맞기 때문에. 이동 주민센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미래요. 주민센터 좋아. 아, 오랜만에 고스트하니까 되게 옛날 편하다. 와, 태양이가 이거 부러뜨렸어요. 개인정산. 오, 야옹. 오, 형. 이 형이 시작하니까 갑자기. 못 듣던 사운드가 막 들리는데? 나머지 리치이 말을 들을 cake 姐시이 아니에요. здесь happiness 손님 라떼 나왔습니다. 조심하세요. 손님 라떼 나가세요. 조심하세요. 손님 라떼 나가세요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손님 라떼 나가세요. 조심하세요. Friends, 맛잇게 생각이 듭니다. 야 지민이 형 왜 할 것 같아? 아 지민이 형 진짜 정리가 왜 정리야 지금? 지금 정리가? 그치? 돌고래는 새로 호흡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와요 주민 씨! 주민 씨! 주민 씨! 야 안에 있어 안에 저 어떻게 가져와요? 차 자르고 봐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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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그래요? 자 5초 안에 질문해 주십시오 5 4 3 아니 잠시만 혹시 돈까스? 돈까스 아닙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다 고기가 안 들어간다 3명 다 따라따라 붙어서 또 4 끝까지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어 봐가지고 야 야 아니 봐봐 봐봐 내가 한 명만 희생하면 될 거냐 너한테 왜 의자가 풀어지고 그래 얘는 다리 껍질을 까지고 있어 내가 김남중이야? 야 진짜 상식선으로 생각해 볼까요? 이나에 먹도록 깻잎 못 대고 새우 못 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아니 야 그래 고등어 살 못 바르는 거 오케이 이해해 What are you doing now? Next What are you doing? Everything Everything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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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젓가락이 안좋네 이게 젓가락이 안좋네, 이거 아, 이거 어파크를 뽑았어요, 진짜 레전누라 옛날에 남준이 처음 봤을 때는 신발 끌 못 묶었었어요 끝 아, 힘들어 아, 힘들어 괜찮아? 야, 놓칠 걸 웃기기라고 하라고 남준, 남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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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왜 울어 많이 아파 휴지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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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젓가락 빼야돼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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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안 날리고 그렇지 자 이거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봤어? 자 받아 두고 받아 일부러 그러냐고 아니 뭐 예상도 못 아니 가슴 트래핑하는데 왜 이리 가 저 형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웃기잖아 어깨 트래핑 났다 어깨로 트래핑을 왜 해 형 여기도 여기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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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아 여기 어 미안 하하하 때렸어 때렸어 남지가 정국이 때렸습니다 정국이 얼굴 팔꿈치로 남지 광대를 관격했어요 정국이가 팔꿈치로 관격했습니다 뜯었어? 뜯었어 와 이걸 이걸 부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니 우리 우리 먼저 그 먼저 이 글을 써가지고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? 아니 아 잠깐만 여러분 태형씨가 손이 꼈다고 합니다 아니 네 태형씨 손가락 꼈어요 아 어 태형씨 참기름 발라야 돼요 아 오케이 위험했어요 조심하세요 Old Man 음 두번 넘어오네 두 번 나눠주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우울할 때마다 봐야겠다 맨날 대칭을 많이 했는데 너란 나랑 배달자 오! 왔어 꼬마 아가씨? 우리 미더 형이 이러버렸다는 선물을 들었는데 쳐다볼까요? 야 앞자리로 불러주라는 거 아니야? 야 너 원래 야 너 원래 오! 아 진짜 땡큐! 야 이제 남자 여권 목걸이가 걸어주라 빨리 빨리 아 빨리 여기에서 나오게 나가자 나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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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